한 번 더 은근히 와 역사 이상인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달리기 시작했죠 반응을 던졌어, 시비로 100% 던졌어요 역시 크로스 콤보 그렇죠, 기공사 콤보 전부 다 보여줄게 하고 여유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 냉철한 가슴 네,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최고의 크로스 네, 내가 최고지 않슴 네, 네 크로스 내가 이겼음, 이거죠 과연 지역으로 여유롭게 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보 던져버리고요 네, 밀기 한 빙장까지 철창히 넣어주면서 경기를 압도해 나오고 있죠 잠깐만, 역시 컨트롤 아, 근데 얼마나 안 되는지 한계 판동으로 일단 자기 보호해주죠 네 끌려온 거 아, 끌려온 거 노렸는데 안 끌려왔어요 이거 지금 감덕이 선수한테 굉장히 뼈아픕니다 네, 끌려온 거까지도 이제 쿨이 돌아올기까지 벌었고 기절, 기절, 기절 이거, 신난 게 하고 있죠 그렇죠 기용이 형과 쏘고요 마무리, 뚝 전수가, 뚝 전수가 하지만요, 감덕이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아, 아쉽네요 야, 이게 진짜 내가 최고지 않슴 하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슴, 그렇습니다 네 와, 멋지네요 이렇게까지 일방조입니까? 뭐 하나, 제대로 손도 못 뻗어보고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 와, 강덕이 선수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네 뭔가 기술을 노리긴 했는데 큰 동작을 하기 전에 움츠리고 예비 동작이 지금이 그렇슴, 이재성 선수에게 보여요 그걸 딱 기술을 쓰니까 멀리 있다가 피해 두고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캐치 야, 이거 완전히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번 경기를 됐습니다 와, 일방적으로 밀던 팀 와, 어떤 자, 투어 전문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죠 자, 이재성 선수가 전략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권사가 한 방이 강력한 건 맞다 하지만 그 한 방이 나오지 못하게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아, 굉장히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주요당 보고 있는 사이에 우리 그로스 먹으러 주시는 분들이 바꿨어요 네, 펼친덩 하나 더 준비해졌습니다 우리 하나 두 번째 께 나왔어요 네, 그로스미 그로스미 우승하겠음 이야, 진짜 인기였죠 네, 정무회, 정무회 분파, 정무회 분파 고기공, 저쪽, 아, 네, 이제 곽하면 나올 수 있었네 이야, 그로스미 기공사 그로스미 우승하겠음 원래 기공사도 지난 시즌까지는 한 매치 직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덕인 선수 진짜 10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역전에 명수하면 또 강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다음 경기부터 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자꾸 맞죠, 네 자, 여러분 자, 강했습니다 두 번째 형식이 어떻게 될지 이게 뭐로 마무리될지 형, 예, 시작하자 네, 시작됐습니다 자, 이쯤되면 뭐, 문파와 클래스 간의 대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권사 역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권사인 볼트 선수에 대한, 강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최후의 권사예요 자, 일단 얼려놓고요 자, 바로 쫓아가면서 자, 북을 시작 쐈고요 자, 공중 콤보 일단 가져가면서 강덕인 선수 아, 그로가 그로가 이번에도 예,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탈기 아, 끊어졌어요 그로가 됐죠 자, 비를 잡혔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재성 선수의 마음껏 콤보를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네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띄우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다시 뭐, 신종 열파 열하당 신나게 들어가지요 네, 바른짝 드디어 뜹니다 아, 그로가 드렸다 정석적인 코보 제대로 다 넣고 있고요 강덕인 선수 많이 힘듭니다 네, 탈출 기도 아, 여기서 또 하얀지요 네, 탈출 기도 급하게 빠졌고요 네 아니, 이 과보가 반응도 못 하는데요 네 유치오플 3개 있는데 2개밖에 못 파고를 본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되면 뭐가 보여져요? 자, 실험하자 지났다 자백, 자백, 자백해야지 네 하지만 지금 많이 힘들어요 바로 이 과보는 못다니 아, 이거 우승하겠소 알겠소 우승하겠소 이거죠 네 이야, 진짜 크로스 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역대 가장 굵직한 큰 대회를 위해서 뭔가 아껴 놓은 것을 이번 대회에서 폭발해 지키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아, 번사인 볼터 최후의 번사로서 정말 잘 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또 이게 다음 대결에서 다른 패자전에서 승리한 승자가 돕게 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탈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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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 진짜 응원 막 공룡의 짱이십니다 주연 형 다시 보죠 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역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끄령각이나 상태 이상을 넣으려고 하는 기술들이 연속으로 제대로 들어간 느낌이 계속해서 없었습니다 막 향하는 경제들에 분명한 그래 한 번 맞아준다 느낌이었고요 다 때렸냐? 그냥 끝내자 감동이 선수는 이 한기파동이라던가 진격공 같은 것을 통해서 붙는 모습이 그다지